이전 시간에 조건문을 통해서 우리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모습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열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배열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AccountIfApp이라고 하는 조건문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앱인 account.app.java 파일을 수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배열은 조건문을 배운 다음에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ccountApp.java를 배열을 통해서 개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앱을 소스코드를 복사해서 이름을 ArrayApp으로 바꾸겠습니다 Array가 Java에서는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클래스 이름도 바꿔야겠죠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보시면 0.5가 왜 있는 거예요? 첫 번째 사람의 지분율이 50%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기다 이름을 붙이면 0.5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겠죠 저는 Rate1 0.5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람의 권리를 변수화 시켰습니다 훨씬 더 보기 좋은 코드가 됐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있는 Rate123라는 저 변수의 이름은 상당히 흔한 이름이에요 Rate라고 하는 저것은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코드와 코드 사이에 여기 사이에 1억 줄의 코드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안에서 Rate 값을 다른 걸로 바꿔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? 우리의 프로그램은 이상하게 동작하게 될 거란 말이죠 즉, 변수가 많아질수록 그 변수가 더럽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Rate123가 이름이 비슷해서 망정이지 저 3개의 변수가 서로 같은 성격의 데이터라는 것이 이게 분명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환상적인 도구가 바로 배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열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제가 만들려고 하는 배열은 Dividend Rate라고 하는 이름의 배열이에요 그럼 이제 이 배열의 값은 더블형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? 더블형 변수라는 뜻이에요 이 뒤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더블형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이다라는 뜻입니다 자, 이해 안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new라고 하고요 더블, 그리고 대가로, 그리고 3이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더블형의 데이터를 세 개를 담을 수 있는 수납상자가 띡 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자, 그럼 제가 여기서 0은 0.5 1은 0.3 2는 0.2 라고 하면 이 더블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에 서로 연관된 값들을 그루핑하고 거기다가 Dividend Rate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, 그리고 이제 이거 필요 없으니까요 지워버리고요 여기에 Dividend Rate라고 하는 것을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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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0, 1, 2 라고 요렇게 해주게 되면 이전과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예요 자, 입력 값을 자, 입력 값을 일시백 점만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전과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이지만 이 배열을 도입함으로써 여기 있는 이 각각의 값들이 서로 연관된 값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됐죠. 그리고 변수가 이전에는 3개였는데 지금은 하나의 변수만 존재하기 때문에 저 하나의 변수가 더럽혀질, 오염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갖는 코드가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사장 같은 데 가보면 정리정돈을 엄청나게 강조해요. 왜냐하면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복잡해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. 물론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요.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. 처음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동작하게 하는 거에 모든 걸 다 걸겠지만 뒤로 갈수록 복잡해져요. 그리고 그 복잡성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이 서로 연관된 데이터를 정리정돈하는 수단, 그것이 바로 배열이고요. 그리고 이 배열을 사실 사용해봤어요. 여기 있는 AIGS 앞에 string 대괄호라고 돼 있는 거 저거 뭐겠어요? 문자, 열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이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그 배열의 값을 가져올 때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입력값을 가져왔잖아요. 저건 이제 배열에 있는 값을 꺼내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배열을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배열이 필요해지실 거예요. 그런데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제가 수업에서 소개해드릴 반복문과 결합하면 폭발적인 효과를 갖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배열은 마무리하고요. 우리 반복문도 한번 구경하러 나아가 봅시다.